안녕하세요. 인사동에 자리 잡고 있는 경복궁 당주 대골 할머니입니다. 별칭 신명은 최명아입니다. 지금 전주 성황제 보존회장으로 활동직입니다. 어떻게 오셨어요? 가게 때문에요? 가게 때문에? 멀리서 오셨어요? 가까우네요. 주소 좀 대주실래요? 집주소요? 집주소요. 우리 식구 가족 누구를 보실 거예요? 저요. 혼자? 지금 하고자 하는데 마음이 떴어. 지금 하고자 하는 내가 하는 일에 마음이 떴어. 근데 마음은 떴는데 뭔가 목을 져야 되는데 목도 못 쥐고 있어.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 곳은 없고 갈팡질팡해. 내가 볼 때는 털고 다 잊어버려. 털고 다 잊어버려. 맨 주먹으로 나와서 빨리 딴 데가 사는 게 나아. 거기 미련 가고 있으면 자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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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어. 건지고 나올 수 있으면 건지고 나오세요. 500이라도 300이라도 뭘 주면 얼른 받고 나와. 그 돈 갖고 기원 왔다 기원한 집이라도 들어가서 난 또 작게 시작해. 오늘 왔다 가면 누가 올 거야. 허름한 옷 입은 사람이 누가 올 거야. 그러면 두말하지 말고 가져가세요. 그래. 거기서만 나오면은 아무거나 해도 부해. 내가 장담할 테니까. 어느 장사도 내가 죽을 털을 들어가도 내가 열심히 살면 일어나. 근데 거기서 조금 안 된다. 안 되니까 게으름 떨었어. 그랬지. 그러니까 다음에 이사 가는 데서는 개미 모이지 않고 반질반질반질라고 해서 하면은 오늘부터는 열려요. 아무거나 하세요. 괜찮습니다. 맨 주먹 갖고 시작하는 거야. 한 가지만 더 얘기해 줄게요. 애들은 안 봐줍니다. 양반 분명히 몸 쓰러져. 칼댈 일이 있어. 그러니까 몸 관리하라 그래. 여기 할아버지 말씀은 저는 100%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이 사람 뭐 하세요? 인테리어 쪽에서 일해요. 운전을 뭘 뭐 싣고 다녀요? 예. 인테리어. 짐. 기구. 차조심. 몸 관리. 분명히 몸에 칼댈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.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편안하게 물어보세요. 내가 더 궁금한 거. 제가 장사를 가게를 내놓고 애 아빠하고 같이 일을 하면 안 될까요? 아유 하지마. 둘이 싸워서 안 돼요. 착하긴 한데 고집이 세다고. 누가 말하면 듣질 않아. 내 고집대로 되돌아와도 고집 부리고 와. 또 이 양반은 말 잘 와요. 말이 시끄럽고 떠들었고 하는데 말하는 거지. 말하는 거지. 그래서 둘이는 같이 하면 안 돼. 시끌시래. 그러니까 절대 각자 각자 따로 국밥이야. 이부 자리씩만 같이 살아. 됐으시면 발이라도 얹히고자 이렇게. 부부는 발이라도 얹혀야 돼. 그런데 그 음식이 좋은 부분은 복이 와요. 그런데 아빠 하는 일은 내버려 둬. 그냥 그냥 그저 그래. 아빠 하는 일은 지금 하는 일은 그저 그렇다고.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냥 일 들어오는 거 하고 뭐. 뭐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고 큰 일도 아니고 그냥 자기 먹고서 자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. 그냥 그런 해우냐. 그런데 엄마는 이제는 뭘 해도 괜찮아. 괜찮아 부지럭만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또 물어볼 거 있으면. 변경을 할까 업종 변경을 할까 뭐를 하려고. 지금은 이제 호프집을 하는데 음식 식사로 바꿔볼까 그 자리에서. 거기 나와. 그건 안 돼 내가 아까 안 된다고 그랬잖아. 내가 가르쳐 줄게. 우리가 쉽게 오면서 가면서 쉽게 먹는 장사 요만하나도 돼. 국수를 팔아먹도 쉽게 뭐 하든 뭐든 김밥 좀 너무 많아. 그 옛날 국수를 팔든지 고 한 가지만 여러 가지 하지 마 한 가지만 딱 해서 팔아봐. 아마 불편하게 나갈걸. 근데 음식 솜씨 좀 더 해. 음식 솜씨가 좀 부족하잖아. 그렇죠. 내가 가장 잘하는 거 쉽게 잘하는 거. 해서 하면 요만한 집이라도 손님들게 해줄게 자 이거는 누가 말씀 주시냐면은 여기 할머니가 국수장사나 뭐 주막집처럼 이렇게 장사했던 할머니가 계셔. 그 할머니가 도와줄 거 같아. 자 내가 한 가지만 더 견따서 우리는 누구든지 조상이 도와야지 먹고 살아. 산 사람은 열심히 사는 거야. 주막집은 안 돼 우리가 주막집에 지금 하는 거. 그건 안 돼 어떻게 하셨어요 가게 이름이 주막인데. 다른 음식점으로 바꿔요 그 턴은 나오세요. 다음에 궁금한 거 있으면 편안하게 발걸음하세요. 네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가게 팔리면 다시 오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신당에 오면 사람들이 절을 안 해요 오늘 혹시 절에 가보신 적 있어요 그러면 여기 신중라냐 들어오면서 절부터 삼배하면서 이제 어느 법당이 왕래하세요. 다음에 와서 내가 아주 함박 웃음 짓게 해 드릴게요 정말이에요 이거는. 감사합니다. 점사 보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올 해운년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. 알았죠? 고맙습니다. 마지막으로 걸 processes has Herp 아멘